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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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친구들은 좀 나이도 어리고 뭐랄까 음악 하는 전문가였지만 이렇게 어느 한복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 계신 분들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약간 떨려요. 노래는 한 시간부터 안 떨리는데. 약간 떨리거든요. 여러분 많이 그냥 다 드실 거면. 감사합니다. 경영대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왜 올라가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문화 예술 부분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신 거와 또 다른 것도 있고 저구가 또 노래하는 거 외에 뭐 사람에 대해서 알 기회는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방송에서도 뭐 TV나 이렇게 음악 프로는 나가지만 이렇게 뭐 예능 프로, 토크 프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안 나간 편이에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줄 알아요. 다 그래서. 사실은 못해요. 좀 어리머리하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가수가 된 것은 2004년도였는데 가수가 되기 전에 제가 가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제 나름대로 동기가 있어요. 여름에 이렇게 보면 야채 트럭 아시죠? 파란 색깔. 그런 야채 트럭에 이제 시골에 가면 이렇게 트럭들이 이렇게 야채를 팔러 다녀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이제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 트럭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세요? 파란 색깔 이렇게 야채 트럭인데 아저씨가 막 뒤에 야채 과일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사가라고 하는 트럭이에요. 근데 제가 한 열 다섯 살? 그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여름이고 막 너무너무 사람도 없어요. 막 팔이 날리고 장사도 안 된 그런 여름날이었는데 매미가 막 계속 매매매매매불고 이런 날인데 제가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음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트럭 안에 그 예전에 이렇게 테이프라 그러죠. 테이프를 이렇게 꽂아서 플레이하는 기계로 차 안에서 그렇게 하는 그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걸어갔는데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냥 물건도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저씨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음악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파란물 막 이렇게 시커먼 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베어있는 좀 뚱뚱한 막 마디가 굵은 그런 손이 이렇게 나와서 박자를 이렇게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봤는데 어린 저 마음에는 이렇게 야채랑 이걸 팔아야 되는데 저 아저씨는 저기 들어가서 음악을 듣고 있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굴로 딱 봤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뭐 야채가 팔리든 뭐든 상관없이 덥고 힘들지만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음악이 아마 조영필 선배님의 테이프였던 것 같아요. 약간 늘어져가지고 아니 이분이 노래를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약간 늘어진 소리 있죠. 근데 이분은 너무 행복하게 그걸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아 저렇게 노래를 하면 저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그때는 그렇게 느꼈는데 나중에 가수가 되고 나서 제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한 8살, 7살, 8살 때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방송에 노래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좀 가난해서 라디오가 이제 삼촌만 들고 다니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삼촌이 권툴을 하는데 옥상에서 매달아놓고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막 연습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라디오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 추운데도 올라와가지고 싹 숨어서 보고 라디오 듣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라디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삼촌한테 비오는 날 삼촌이 없을 때 그걸 내가 훔쳤어. 훔쳐가지고 그걸 저 혼자 막 듣고 있으니까 삼촌이 아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생각해서 이제 저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라디오를 끼고 살았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음악 듣는 게 너무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도 좀 안하고 그 음악에 이렇게 귀가 가니까 다른 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막 소리 연기 연주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소리들에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수가 될 동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뭐 과정을 거쳐서 어떤 학교를 나와서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멋지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저 혼자 저 음악이 좋아서 서울에 또 강병마요제를 대학생이 나가는지 모르고 거기 나가려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대학생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노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정도로 좀 약간 어리석고 좀 순진했다고 그러려나 그랬었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어 근데 그거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노래하는 곳이면 처음에 이제 신천뮤직이라고 홍대에서 어 제작도 하시고 하는 장공사 장공씨라고 아세요? 혹시 코미디아? 네 네 그분이 저를 이제 그 신천뮤직에서 음악을 처음 배운 거예요. 그때 그때 이승철 오빠 권해나씨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그 그때 갔을 때 근데 그 완전 스타잖아요. 근데 난 너무 좋은 거야. 그분도 보는 것만으로 그래가지고 어 무조건 저는 내 친구 집에서 있으면서 이 노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어도 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2004년에 데뷔를 하게 됐어요. 어 근데 2004년에 데뷔를 했는데 어 동기는 정말 이렇게 노래가 좋았어.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서 연예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추워도 없었어요. 그냥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그 신천뮤직에서도 저를 아이 걸그룹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세명 그때 SES 뭐 핑클 이럴때 나올 때 그래서 세명을 해서 춤을 추고 이렇게 약간 걸그룹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걸그룹을 못한다. 근데 지금 약간 뭐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뭐 제가 예쁘다 이런 생각도 들지도 않았고 몸매가 좋다 이런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오로지 노래니까 내가 왜 걸그룹을 해? 나는 김현식 같은 가수가 될 거야. 그 생각에 그 그곳을 나왔어요. 괜히 나왔죠. 그때 좀 더 어릴 때 했으면 더 많은 기회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제 가는 길이었나 봐요. 그래서 나와서 홍대에서도 노래하고 강남에서도 라이브 카페도 하고 노래하는 곳은 어디든지 노래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저의 동기로만 어 이렇게 방송을 어 타게 됐을 때 그 마음 그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어 내가 지금 가수가 됐는데도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가수네도 방송을 탔는데 12시 40분에 시작하는 수요 예수인데 그 처음 올라갔어요. 그 방송에 아무도 안 봐요. 12시 40분에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1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인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해야 돼. 분명히 방송 봤을 줄 알고 내가 막 전화를 했어요. 방송 봐. 다 잤대요. 못 봤대. 그리고 또 윤도의 러브레카 뭐 또 전부 12시 넘는 그런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알 수가 없죠. 한동안 데뷔를 하고도 무명이었어요. 무명 가수였는데 데뷔를 했는데도 무명. 하..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콘서트를 좀 많이 했어요. 아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갔나요? 죄송합니다. 하.. 하.. 콘서트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뭐 조그만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많아지고 제가 어디든지 가고 하니까 이렇게 팬들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팬들이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콘서트만 하고 이렇게 그냥 만족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수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제작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작사 없이 저 혼자 조금 하다가 신철 씨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신철 씨가 저를 데뷔를 시켰는데 데뷔하고도 그냥 무명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노래하고 음반 내고 방송 나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전혀 완전 깜짝 놀랐어요. 전호로 너무너무 거기 그곳은 험난하고 힘든 곳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저는 참 운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포기를 안하고 계속해서 그냥 언더에서도 이렇게 콘서트하고 자선공연 같은 데 쫓아다니고 방송 같은 데 쫓아다니고 하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 2010년도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가수님한테는 잘 안 주는 건데 이건 정말 이것도 운인 것 같아요. 신사를 맡으면 두 달 동안 서류 신사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뭐 작사 같은 걸 좀 끌적끌적하고 음악을 약간 편곡 같은 거에 참여를 하고 했던 것들이 좀 재즈 앨범도 내고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외국에서 오는 뮤지션이 1등으로 됐는데 그분들이 못 오게 된 거예요. 정말 운이 좋은 거죠. 2등이 저라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한 3일 정도 했는데 다 찼어요. 뭐 완전 제일 큰 대극장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 아시죠?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 나한테 전화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왔지? 이 생각이 들고 너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내가 나가도 되나? 겁도 나고 아 그랬는데 전화 오고 두 달 동안 전화가 안 왔어요. 아 아닌가 보다. 그러고 있다가 또 전화가 와서 나가게 됐어요. 아 나갔는데 그냥 나 노래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저의 막 보호자라고 해야 되나? 그때도 제작사가 없을 때예요. 보호자도 없고 하니까 막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저의 어 12시 40분 시작하는 프로그램 하다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어 주말 프로그램에 나간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갑자기 하나에서 뚝 떨어진 줄 아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게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밤늦게 하니까 다 자는 시간에 하니까 내가 가수인지는 모르고 또 그때도 OST를 많이 불렀는데 노래는 알아요. 뭐 꿈꾸는 가사비안카 이런 거는 주제곡이었는데 노래는 아닌데 가수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불렀는데도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제가 불렀다는 거 방송이란 거를 라이브만 하다가 하니까 이게 시스템이 틀려요. 라이브는 이런 공연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방송은 좀 다르더라고요. 같은 노래를 해도 들어가는 송출되는 것도 다르고 마이크도 방송 때문에 이렇게 압축시켜야 된다? 그러나?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제 목소리는 이렇게 벌브가 조금 넓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호루라기 소리처럼 삑 소린데 저는 붕 이런 소리거든요. 종 호루라기 불면 짠 하고 오잖아요. 근데 종 종이 좀 큰 종 뚱치면 나중에서 소리가 뚱 나죠. 그런 체형을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방송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내 노래를 듣고 소리가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긴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무리 소리를 내고 해도 이만큼이 뚝 잘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들어가요. 두 성을 사용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저는 몸을 사용하는 발성이거든요. 이렇게 안 들어가요. 방이 쭉 잘려서 근데 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죠. 들어왔으니까 근데 다른 가수들하고 사실 현장에서 노래를 하면 제가 음폭이 그 사람들보다 굉장히 커요. 이렇게 뭐랄까 통이 큰데 사실 그냥 방송에 딱 나갈 때는 제가 더 작게 느껴지는 이렇게 잘라져버리니까 잘라져버리니까 그래서 방송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오는 소리가 허 그래서 좀 이렇게 바꿀까 생각도 했었어요. 이렇게 어 호루라기처럼 그냥 두성으로만 이렇게 발성하는 걸 연습을 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베어버려가지고 몸 속에 근육 속에 저장이 되어버려가지고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하자 그냥. 내 소리가 언젠가는 제대로 전해지겠지. 하면서 계속 방송을 해왔어요. 저 방송에서 보신 분들 있으세요? 네. 소리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이고 좋아라. 그게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가 좀 많이 걸렸어요. 저는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마이크 쓰는 방법도 몰랐어요. 항상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항상 라이블로 하다보니까 마이크를 떼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렇게 떼야 돼요. 너무 음향이 크니까 하우링이 날까봐 이렇게 떼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방송에서 이거 떼었다가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부터 붙이는 게 이렇게 세우고 하게 됐어요. 노래를. 마이크를 안 잡고 근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육이 안 바뀌니까 원래 하던 스타일은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하려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몸에 배어진 것 같아요. 아 정말 방송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긴장하는 거 있죠. 방송국에서 녹화할 때 어마어마해요. 가수들이요. 막 웃고 있잖아요. 다리는 달달달 떨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이 편하게 보시잖아요. 정말 가수들이 여기서 온 옷에 다 젖고 정말 긴장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전혀 티내면 안 돼. 화면에서 근데 저거는 다 티냈어요. 나가서에서. 뭘 모르니까 다 티내고 울고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후회가 됐었는데 또 그거 그냥 예쁘게 봐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내추럴하게 자기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게 연출이야. 저게 연출일 거야. 제가 저렇게 순진하지 않아. 저 연출이야. 막 이러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사실 100% 피어. 정말 무섭고 힘들고 떨렸었어요. 근데 그걸 아닌 척을 못해서 전부 다 보여드리고 막 울고 막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할 때도 그게 빨리 안 없어져요. 이렇게 탁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지금도 근데 이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지금도 좀 많이 고치려고 하지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방송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괜찮았어요? 제 얼굴이나 뭐 표정이나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방송 보는 분들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방송을 할 때 사실 제가 요새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사귀는 사람을 바라보고 노래하듯이 제가 아거든요. 그냥 방송 보는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방송에서도 예전엔 안 그랬어요. 이게 어색해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되는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에 대한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냥 노래하면서 이렇게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거는 어 이 나이에 아직까지 이렇게 어 현역에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만 하나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훌륭한 분들 앞에서 무슨 제가 강의를 하겠어요. 그쵸? 근데 제가 노래 좀 하고 방송에서 좀 알려줬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의 나의 마음과 나의 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미모의 슈퍼디바가 되어버렸는데 아직도 약간 간질간질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 근데 그렇게 해야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수십오를 붙여가지고 왜 이흥미언니는 맨발의 디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수들마다 수십오가 있어요. 근데 저는 내세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모라도 내세워가지고 미모의 슈퍼디바하면 좀 빨리 알아보실 것 같아서 그거 좋다 그랬어요. 어울리나요? 네 제가 화장을 이렇게 화장을 잘해요. 제가 다니는 데가 미용실에 화장을 잘해서 지우면 조금 몰라 하고 화장을 너무 잘해. 내가 가는 미용실이 그리고 저를 예쁘게 꾸며준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쁘다 소리도 듣고 또 노래할 때도 요즘은 노래하러 가잖아요. 지방에 가잖아요. 아이들도 저한테 저부야 그래요. 저부죠. 이래요. 그리고 어른들은 그냥 바로 만져요. 이렇게 만지고 안고 나도 좋아서 만지고 부비고 그렇게 해요. 왜냐면 저도 애정교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만나면 내가 안기고 또 아이들은 저를 나는가 수다부터 봐서 그런지 자기 엄마보다 나이가 많다 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꼬맨이들이 딱 저보다 이래요. 요만한 애들이 저뿌대요. 그래서 어 그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방송에서 얼마 전에 봤으니까 요새 나온 가수인 줄 아는 거예요. 늦게 시작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냥 공댕이 이렇게 두드리세요. 그래서 요새 힙업을 계속 이렇게 운동해요. 호시 이렇게 두드려 어 쳐졌네 이럴까봐 계속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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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엄마들이 이렇게 두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막 기분이 좋으신가봐 엄마들이 안아주면 그게 좋다 안아주고 막 이게 내 소명인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지방에 내려가면 또 서울하고 틀려요. 서울은 강남이나 어디가도 뭐 덮어먹고 그러고 가잖아요. 지방은 으악 부터 시작이에요. 으악 부터 시작해서 그냥 만지고 때리고 집에 올까요 정도로 공연 가면 난리가 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뭐랄까 어 방송에서 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솔직해져야 되겠다. 좀 더 진솔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시골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연했을 때 전국투어 할 때 느꼈어요. 음 그리고 어 제가 노래를 할 때 무대를 이렇게 보면 나이가 없어요. 정말로 예쁜 사람들 멋진 사람들만 쫙 앉아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무대에서 정말 한 명 한 명 다 보이거든요. 지금도요. 다 보여요. 눈이 너무 좋아요. 눈이 옛날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눈이 안 나빠지거든요. 눈이 너무 좋아요. 다 보여. 제가 공연 가도 제 팬 한 500명 1000명 중에 제 팬을 다 찾아요. 어디 앉아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 팬들이 나한테 거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온 걸 아니까 안 왔다 생각이 들면 이제 삐지니까 어 다 이렇게 보면 아니까 우리 팬들이 나를 제일 무서워해요. 100원에 아니까 안 왔지 이러고 근데 그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보면 정말 예뻐요. 어르신들도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언니 같은 사람 나보다 어린 친구들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에 그냥 꽃이 피는 거 같아요. 예전에 제가 나가수에서 별이 막 반짝반짝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무대에서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반짝 눈들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제가 늙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제가 뭐 관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화장품도 좋은 거 쓰고 그런 것도 없고 근데 무대에서 사람들한테 받는 에너지 그것 때문에 아 이게 나이는 정말 숫제에 불과하다는 거 그게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게 약간의 그 뭐라고 그러지 올가즘이라고 그러지 그냥 무대에 올가즘이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 공연에서 혹시 그런 거 느끼냐고 그랬더니 우리 팬들을 느끼네요. 근데 제 팬 중에서 한 50 중순 정도 됐는데 맞죠 부부가 우리 항상 오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머리가 탈모가 됐었어요.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시어머니를 너무 오래 모셔가지고 탈모가 됐었는데 한 2년 정도 저국 따라 항상 어디 미국 공연까지 따라오고 했었어요. 이거 정말 싫어요. 머리가 새까맣게 났어요. 그거 방송에서 나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정우가 아무래도 어 좀 비싸진 것 같아요. 그 얘기 때문에 아 정말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가수들 공연 이렇게 가잖아요. 그 가수 에너지 뺏어 먹어야 돼요. 어 보통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대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올라옵시 강연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보통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무대 쓰고 사람들 앞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그냥 보고만 계시고 듣고만 계시지 말고 싹 뺏어 먹어야 돼요. 그 기와 에너지로 내 걸로 싹 뺏잖아요. 그럼 정말로 그 에너지가 아 공연 끝나고 나서 노래방 안 가신 분이 없대요. 가서 노래했는데 너무 많이 잘하더래요. 왜냐면 그때 그 에너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서 노래가 너무 잘 나오고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공연은 끝나고 나면 디프리를 하면 아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술도 좀 많이 먹어요. 그리고 노래들도 한 몇십 해버려요. 근데 그 힘이 어디 나오는지 전 모르겠어요. 2시간 공연하고 리허설 2시간 또 만약에 2부가 있으면 하루에 6시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평상시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도 집에만 있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것 뿐이지 힘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어디만 올라가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거든요. 근데 점점점 공연에 오셨던 분이 또 오고 또 하는 거 보면 분명히 그런 기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거 공연에 한번 나중에 오세요. 아셨죠? 12월달에 아마 좀 할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릴께요. 저도 여기 학생이니까 언제든지 말씀드릴 거고요. 저를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말하게 해주고 강의를 해주고 하라고 용기를 주시고 그랬던 우리 김일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잘할까? 이러면서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막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내가 나를 얘기해 주지? 했으면 좀 많이 제가 긴장할 말도 못 할 것 같아서 아무 준비 안 했어요. 그냥 무대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을 보는 순간 드는 생각대로 하자. 그 생각으로 지금 주저리주저리 하고 있어요. 막 졸리진 않으시죠? 에헤 에헤 자면 이제 난 삐지지. 아 내가 고민할 거예요. 이따가 이제 제가 사실 지금은 터브 스타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뭐 가수로서 어디 방송에 나가면 어 저는 검색어가 아직도 제가 궁금한가봐요. 지금 많은 가수들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진 12시 40분짜리 말고 저녁 프로그램 나간지 5년 정도 5년 6년째 가는데 아직도 뭐가 궁금하신지 얼마전에 동치미 혹시 보셨어요? 못 봤구나. 아 여기는 수준이 동치미 보는 수준이 아니야. 그게 거기서도 지금 어리머리 했는데 또 검색어 계속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 대한 호기심과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주셔서 제가 계속 섭외가 되고 사실 제가 제작사가 있고 방송국에 뭐가 있는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방송국에서 작가가 혹은 PD님이 불러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독립군으로서 혼자 그게 남들은 다 누가 도와준 줄 알아요. 그리고 엄청나 백이 있는 줄 알아요. 백이 있어요. 사실은 세상에 백이야. 하나님 백이고 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저는 아 이제 힘들 때 뭐가 와요. 또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 또 어떤 기회가 오고 그게 왜 그런지는 앞으로 10년 후에 알 것 같아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불러주면 좋아서 가서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고 그렇게 행복해서 다른 걸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한 10년 후에 저구가 어떤 가수가 되어있을까 그게 가장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한 계단씩 노래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 테레비전 어쩌다 한 번 틀었는데 딱 나도 어 저구네? 이렇게 이렇게 10년 동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공연을 하면 어 에너지 받으러 오시는 분 노래 들으러 오시는 분 그런 분들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열심히 할 거고 앞으로도 어 제가 공연 그리고 어 자성 공연도 좀 해요. 뭐 좀 재능 기부를 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제가 가서 하거든요. 그런 데 가서 또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분들은 티켓을 끊어서 오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올 수 있고 이런 공간에서 아무도 어 앉아서 집중 안 해주는 공간도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노래를 하면 와서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런 재미와 어 그런 것도 저한테는 굉장한 어 공부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훈련하신 분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다가 그냥 있는 얘기 솔직한 얘기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저리 주저리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음 이런 공간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전부적으로 아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음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코는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셔도 되고 어 없으면 통과해도 됩니다. 뭐 뭐 안 궁금해요? 나 뭐 애인이 있니 없니 이런 것도 안 궁금해요. 네? 아 결혼이요? 음 결혼을 한번도 안 했어요. 근데 송우는 한 열번 했대. 근데 어 아이도 남편 남편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팬들이나 매니저들은 정말 저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많은 줄 알았대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 제가 조금 습기가 사실 없어요. 별로 없고 어 남자한테 해줄게 없어요. 제가 뭐 아이를 낳아줄 수도 없고 밥을 맛있게 해서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제가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어 사람들을 좋아해가지고 잘 만나요. 어 요번에 동치매수 내리는데 스킨쉽도 좋아하고 막 안고 이러잖아요. 그러는 거 좋아할 남자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만인의 그냥 영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거기 질문이셨죠? 다른 질문은 없으세요? 네 안 주무신 것만 해서 감사합니다. 고향이요? 안동입니다. 경북 안동 네 거기 시골에서 있었던 트럭 운전사 아저씨 근데 그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음 일단 가수는 소리가 뚫려요. 귀가 어릴 때 제가 희한하게 소리가 잘 들려요. 뭐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듣는 소리 듣고 저기 뭐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엄마한테 깜깜한 밤에 저기 뭐 소리 나는데 뭐가 있을거라고 가보라고 이러면 일뜨래요. 그러니까 귀가 먼저 뚫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 자녀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소리를 잘 듣는 친구 그 다음에 색감을 잘 구분하는 친구 기억이 좋은 친구 아마 다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수로서 그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거를 정말 몰랐어요. 가수가 되고 알았어요. 아 어릴 때 이런 소리들이 들렸지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게 그림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색깔처럼 그림 그림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가 제가 그렇게 좀 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재능이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알았으니까 더 열심히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